XSFM입니다. I, D, W, K 2019년 11월 마지막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이스트 중 한 명이자 초보 노동운동가를 만납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금요일에도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의 시사교황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44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목요일인 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지와 보수지는 자신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그 어떤 세력의 목소리도 관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에게 큰 돈을 주지 않는 집단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기업이 아닌 모든 집단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의 유착이 많이 진행된 나라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그게 직능단체가 되었든 사별로조가 되었든 산별로조가 되었든 모이면 정치적인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소리는 모임이 클수록 효과적입니다.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하기 싫다도 한 숟가락 두운 게 없진 않다. 그렇죠. 네. 오늘은 또 다른 생겨날 직능단체를 준비하고 계신 어떤 직장인? 네. 무슨 직장인이라고 해야 돼? 자영업자? 직장인? 네. 어떤... 노동자? 대상공인. 이게 매출로 보면 소상공인이라 부르기는 쉽지 않은데 하는 일은 소상공인 같고. 그런 분 한 사람을 모셔놓고 이번 주말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안 다녀서 뭐 저학 같은 거 못하는데요? 하시는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몰,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도시락을 비교하고 베스트 랭킹으로 실패 없는 선택까지. 도시락몰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어,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 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점. 언제나 오란다. 이번 주에 말이에요. 저희 XSFM이 추수주간입니다. 이웃이 많이 늘었어요. 스폰서 많이 늘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XS몰에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네. 1차로 여러분들 덕이고, 2차로 회사가 잘했나 봐요. 어, 그럼요. 네. 되게 맛있는 과자를 만들었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강정입니다. 어릴 적에 과자 트럭이나,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과자 있죠? 전병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실제 먹어보면 그것과는 다른 맛입니다. 그 전병 옆에 있던, 동그란 것 붙어있는 강정 있잖아요. 이게 그런 제품인데, 먹기 두렵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너무 끈적끈적하고, 그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무는 순간, 이렇게 팍 하고 빅뱅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쿠, 깜짝이야. 이 제품은 씹는 식감이 부드러워서 놀래고, 그리고 아주 달 것 같은 식감인데, 별로 달지 않고, 담백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견과류들이 막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식 강정, 그 딱딱한 건 말이에요. 손희상 선생 같은 사람은, 그 씹다가 턱이 부러질 거예요. 입천장이 베이죠. 아주 부드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희상도 먹을 수 있어요. 앞니를 탁 묻으면, 푸신하게 묻혀요. 아, 맞아요. 경추베개처럼. 이 느낌은, 아, 엄청 달겠네 싶은 느낌인데, 어금니로 씹으면, 또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맛 오란다, 견과류가 부담스럽게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 오란다, 달콤한 맛이 좀 더 강한, 열대과일 오란다 3종을 구비했고요. 한 개씩 낮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먹기도 편하고, 선물용 박스 포장 제품은, 가볍게 들고 가서 선물 주기에 좋습니다. 받는 사람이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맛있는 과자입니다. 가격적인 부담은 별로 없고, 그럴듯하고 맛있습니다. 26개가 예쁘게 선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첫 봉지를 까서 먹으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에, 난로와, 혹은 따뜻한 방바닥과, 넷플릭스가 있다면, 테스트를 올 여름부터 해봤거든요? 네. 아, 큰일입니다. 많이 먹을 상입니다.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이 과자를 까기 전에, 일단 디메이터를 한 잔 마시고, 아, 세상에. 이 과자를 까시면. 이게 그, 상업주의의 끝이죠. 지들이 많이 먹여놓고, 네. 지들이 체중 조절하라 그런다. 아무튼 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물론 좋고요, 가벼운 식사 대용 한 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드셔보시고요, 액세스몰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준비를 하면서, 다들 동일한 시간이 들지만, 제일 많이 공을 드리는 것이, 누군가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광고주 음식 먹어보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공은 드립니다. 네. 말고, 그것만 빼면, 오늘의 방송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전에 소개를 해드리는 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맞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뭐, 익명의 네티즌 잠깐, 한국에 납품되면. 그렇죠. 네. 그 방송 스토리 준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주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예시를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네티즌 방송은 또 더 그렇죠. 일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니까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른데, 김민하다. 해! 이러면 돼요, 저도. 눈에는 눈, 이렇게 나가면 돼요. 또 힘들 때는 이제, 우리가 자주 뵙지, 상황상 자주 뵙지 않게 되는 분을 모셨을 때입니다. 오늘 시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주 뵙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하는지 들어도 저는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보단 훨씬 잘하는, 윤세훈 에디터더로, 소개를 해달라고, 처음으로 떠밀어 보았습니다. 이런 일 시킨 건 처음이죠? 네,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반은 아닌데요. 잘해봐요, 딱 한 번입니다. 요즘에. 2003년에, 네. 타투이스트 김건헌 씨가, 긴급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2003년? 16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타투로 병역기피를 도왔다는 혐의였어요. 네. 네, 근데 이 재판에서는, 이제 타투를 시술할 때, 그 목적이 병역기피였다는 것이,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병역기피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대신 보건범죄 단속으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이 화났죠. 잡은 김에. 뭐 하나라도 넣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메인 혐의가 지금, 쉽게 말해 증거 배척당한 모양인데. 그렇죠. 때부터, 지금에 와서, 타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는. 뭐가 변해요? 타투가 많아지고, 대중화되었다는 점. 아,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도 한두 번. 소비시장을 엄청 커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물론 연예인도 있고, 안정환 씨의 타투가 키스로 공개됐다, 이런 거 있죠. 반지 키스로. 네.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위화감이 없고, 작고 예쁜 타투들이 등장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구 수로만 놓고 말하면, 한국에서는, 10명에서 15명 중에 한 명, 네. 이 소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 있는 거지? 기존에 용문신으로 대표됐던 문신에서, 작은 꽃이나 가족사진, 반려동물 등의 예쁜 타투들이 많아지면서, 거부감이 줄어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취업할 때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저는 최근에 그런 걸 봤어요. 자기가 아플 때나, 무슨 시험 보기 직전 이럴 때, 엄마나 아빠가 써준 메모. 그렇죠. 네. 그걸 그냥 새기는. 그 글씨체를 그대로 새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그걸 보면, 타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것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있는 타투가.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글씨가 너무 못 쓸 때도, 고민이 되고요. 네. 이 예쁜 타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해시태그로는, 미니 타투 혹은 감성 타투라는 이름으로 퍼지면서, 나름의 영역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스타일의 타투가, 해외에서도 반응을 얻어서, 이게 반응이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나라로 이런 타투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예인들도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면, 아예 해외로 초청을 받아서 나가거나, 혹은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뷰티 브랜드나, 화장품 브랜드나, 아니면 의류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타투이스트가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K-타투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네. 안타깝지만, 요즘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름이기도 한데, 이런 한국 스타일의 타투가 많이 알려집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의 클리셰는, 한식 같은 데다가 돈 쓰다가, 다른 산업이 뜨면, 부랴부랴 거기에 돈을 갖다 주고, 부랴부랴 급하게 돈을 갖다 주면, 그 돈은 딴 사람들이 먹고, 후에 그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스토리죠. 한국 땡땡협회. 그렇죠. 행정이란 것도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미연에 예방하는 장치도 함께 만들기도 하는데, 산업을 지원하기 전에, 종사자들의 노동 문제를 필수로 짚고 가는 것도, 최근에는 화두가 좀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타투 이야기로 돌아가면, 미니 타투가 이렇게 인기를 얻고, 동시에 타투 시장 전체가 대중화되고 확대가 되자, 이제 법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관련 법안도 많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것들이, 위생 문제, 보건 문제,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측면인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자고요. 그러면 타투이스트 노동자 본인도, 이런 류의 문제나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게다가 법 밖 치면, 자신의 노동권을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말을 꺼내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선수협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유명한 사람이나 잘나가는 사람, 이름이 아주 큰 사람이 필요하죠. 선수협이면, 최동원 선생 같은 사람, 혹은 양준혁 선수 같은 사람.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미니 타투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선도했던 타투이스트가 있습니다. 타투이스트 도희라는 분인데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팔로우를 했었고요. 모르긴 몰라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인스타 둘러보기에서, 이분이나 이분의 제자의 작업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타투에 관심이 없다면, 인스타 처음 깔았을 때, 돋보기 눌러보면 딱 나온. 그렇죠. 작고 예쁜 타투들. 이름이 높은 사람이 조합을 조직하려고 해요.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몰라요.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그렇죠. 이런 프리랜서 자영업자 노조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데, 이걸 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신 분이 매달 우리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타투에스트 도인님이 조성조 소장님을 찾아가서, 타투에스트 조합 조직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조성조 소장님이 출연을 하실까요? 아니요. 어렵게 모신 분 나오셨는데, 뭐 방송을 재미없게 만들려고. 네. 타투에스트 도인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투에스트 도이 김도윤입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은 평상시에 들으시죠? 네. 저는 1회부터 최근에 몇 회 빼고는 전부 다 들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부터 2시간 방송 분량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 아예 씨를 들었다. 네. 조성주를 만났다. 모조를 하겠다. 이 뻔한 얘기! 스토리는 지금 다 논파됐고요. 지금부터 곁가지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년째 이 일을 해오고 계신 겁니까? 어, 이게 이번에 질문지를 받고 정확히 한번 세봤어요. 네. 왜냐하면 타투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1년 차일 때는 손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3, 4년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진짜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자기가 잘 안 세게 되는데요. 지금 세보니까 정확히 13년 차 돼 있습니다. 13년? 13년 전에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게 지금에 와서는 그래요. 되게 멋있게 설명하고 싶은데 별 생각 없는 시기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솔직한 얘기를 다 해놔가지고요. 그렇습니까? 보통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그전에 뭔 일을 하길래 돈이 없으셨어요?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미대생입니다. 네. XSFM 청취자 자격요건 다 갖췄습니다. 그때 고양이도 키웠습니다. 미대생, 미대생. 시각 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디자이너들이 잘 안 하는 석사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또래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당시가 노무현 정부였어요, 아마. 최저임금 얘기가 지금처럼 막 나올 때예요.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닌데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시급을 얼마 받지라는. 보통은 디자이너들은 특히나 돈 문제에 있어서 더 티미하다 그러나요? 네. 바보예요. 네. 바보예요. 그래서 내 연봉이 내 시간당 페이로 계산된다는 것도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 시급이 얼마지라는 궁금증을 잘 안 가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한 날 제가 일을 못했어요. 나는 적어도 디자이너들 중엔 가방끈이 길고 남들보다 내 또래들보다는 연봉을 잘 받으니까. 만족해야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상할까 봐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은 늦지 않고 계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페이가 최저임금까지는 아니지만 상상 못할 정도로 낮은 액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해지기 전이에요. 3호 정부 시절 만에도요. 젊은 친구들 알바할 때 막 2,500원, 3,500원 받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제 친구들 당시 3,000원 받고 다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으니까요. 말씀하셨을 때가 3,000원 초반, 3,200원 이 정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3,200원 얘기가 저 대학생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안 줬어요. 아무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게 그 당시에는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제 성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친구들처럼 화가 나면 술 한잔 먹고 욕하고 다음날 다시 출근하고 이걸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꾸든 제 삶을 바꾸든 때려치든 무언가 결론을 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런 결론으로 접근하고 싶었을 것 같으면 야근 빼시겠다 그랬는데 야근도 많았을 것 같고 그러면 2000년대 초반의 노동자들만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산업 역군 마인드 가지려고 애 많이 썼어요. 맞습니다. 회사가 잘 되도록 만들면 내 성공을 알아서 따라오겠지 마인드.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게 상식인 것 같긴 한데 못 참으셨군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싸워서 이길 것도 아니고 빨리 결론을 내린 게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직업을 바꾸자 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대한민국 연봉 순위를 봤어요. 그랬더니 별리사가 1등이더라고요. 이중은 도선사 있고. 네. 그래서 그럼 별리사 공부해서 나 별리사 할래?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할. 그런데 그거는 못하겠고 일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셨어요. 뭐 5년이 걸리든 뭐가 되든 난 바꿀 거야. 공부를 시작할 때쯤이죠. 어디 학원을 가야 하며 어떤 교제를 해야 하며 그걸 찾고 있는 중에 가입된 카페가 있죠. 당시에는 당연히 별리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임. 카페에 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친절하신 분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듣게 된 이야기가 아 너 그 신문기사 봤구나. 그거 뻥이야. 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누구나 그렇게 벌진 못해. 네. 그러면서 실제로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물론 디자이너에 비하면 몇 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5년 뒤에 별리사가 될지 6년 뒤에 될지 7년 뒤에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만 보고 갔는데 돈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매력은 엄청 깎이겠죠. 내 인생을 앞으로 수년간 일구남이 근무하면서 이거를 가져야 될 가치가 없었어요. 준비까지 기간을 생각을 하면 물론. 그래서 그날 포기하고요.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책값 날렸네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건 역시나 그림 그리는 거, 손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림도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장리를 하든 타일공을 하든 다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쭉 만들어서 리스트를 나열을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타투이스트였어요. 타투이스트를 그전까지는 제가 타투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몰랐는데 그 한 1, 2주 전에 KBS였을 것 같아요. 공영 방송에서 미국 메나탄의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를 하면서 타투샵들이 많은 거리를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에 가본 적도 없지만 메나탄이 얼마나 비싼 곳인지는 아는데 1층에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이 타투샵이면 저 사람들은 돈이 되게 많이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떠올라서 타투이스트도 적어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타투이스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시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손님인 것처럼 한 시간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께서 나중에 제 선생님이 되시는 분인데 시간당으로는 아니고 사이즈로 할 거니까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사이즈의 타투를 받고 싶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시간당 얼마예요? 계속 물었더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이즈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시간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맞는 계산이지만 그렇죠. 살다 들어본 가장 비싼 시급이 타투이스트였던 거예요. 이거 별리사보다 낫구나. 별리사의 두 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와이프가 홍대 관리 때길래 와이프를 태워다 준다면서 가서 샵에 가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수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손님이 아닙니다. 낮에 전화준 게 저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주 순진한 척. 왜냐하면 그러면 돈에만 관심 있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만만해 보일까 봐 정장도 입고 갔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아시네요. 사람이 혹시 모를 때는 정장 입고 가는 그런 습성이 있죠. 네. 내일부터는 정장 입고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도 설득을 해야 했어요. 저희 와이프는 지금 전도사세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셔서. 멀쩡한 기독교인이 직업으로 전도사하시면 가게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정규직을 버리겠다고 얘기하면 토론이 길어지죠.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은 어림도 없는 건데요. 당시에 타투를 검색을 해서 스크린샷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와이프를 보여주면서 선혜야 내가 그림 잘 그리는 거 알지. 나 디자인으로는 한국에서 제일 잘할 자신 없는데 이거 봐라. 나 이거보단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한 7, 8년을 같이 일을 했습니다. 직장 끝나고 제가 만들어놓은 스튜디오에 가서 작업을 하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투잡으로 하셨어요?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까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있고 심지어는 얼마 뒤에는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정규직이라는 타이틀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그게 이제 신랑이 됐든 아내가 됐든 무리한 선택들을 간혹하죠. 일을 더 해야겠어. 그리고 또 상대방은 안 말립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게다가 정규직을 유지하겠다면. 이게 재밌습니다. 시급을 보는 순간 타투 문화에 처음 발을 들이시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애호가는커녕 관심도 없어 본 분야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방송은 다른 분들이 생각해보자고요. 제빵 기사야. 빵은 먹어봤어요. 그렇죠. 타투를 타투스트가 되기로 하고 처음 배우셨다. 네. 타투라는 검색을 그날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시작. 여기 이 업계와 만나게 되었다. 본인의 원처럼 되던가요? 처음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타투를 검색한 다음에 스크린샷을 모으고 와이프한테 선혜야 나 이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얘기하면 과연 그게 통할까 싶어요. 지금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그분들이 못했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술 전공한 사람이 타투씬에 들어가서 특히 저처럼 졸업을 하고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 프로 미술인이 타투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네. 그림자를 그린 사람이 타투를 하는 시세가 아니었죠. 중국이나 홍콩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우연히 있는지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주가 있곤 하니까 위조 화폐에 만들던 사람이 타투하고 있고 그런 걸 본 적이 범죄 집단에 그런 기술자 하나 껴집니다. 그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겠지만 미술을 정규 과정으로 교육을 오랫동안 배운 사람이 타투이스트 업계로 들어오는 경우는 당시에 없었다. 흔치 않았다.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미대생이 하는 경우는 봤어요. 그런데 저처럼 졸업을 하고 직장 가져야 될 나이에. 저에게 시간과 돈을 주면 제 혼자서 브랜드도 만들고 아이덴티티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샵 하나를 만들든 제 블로그 하나를 하든 사진을 찍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었고요. 요파 시청자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미대생 아니신 분들이. 미대생이 돈을 못 버니까 되게 무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대생은 돈을 못 버는 대신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돈만 못 벌어요. 회화가 나오신 분들이 또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합니다. 이게 천지개복으로 변한 거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초기에 나와 같은 부류가 없던 시장에 뚝 떨어졌어요. 초기의 경험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빨리들 주목을 해주셨었고요. 제가 추진력이 좀 떨어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같이 해줄 제 선배가 같이 있었어요. 제가 첫 직장에서 제 위에 사수님이죠. 저한테 디자인을 가르쳐주신 대리님이고 저는 사원이었고요. 대리님을 꼬셔서 같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회사 동료를 끌고 들어갔다. 동료보다는 제 사수죠. 상사를. 상사를. 그분도 지금까지 타투 계속하고 계시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떠돌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사나 거래처 직원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옆에서 계속 자영업을 부추기는 방법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꼬신다고 넘어가는 것도 참 원래 높은 확률로 실패할 텐데 그렇죠. 된 경우도 있군요. 둘이서 같이 해서 시너지도 굉장히 컸었고요. 생각보다 빨리 돈을 내고 타투를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한 2주 만에 정말 엄청 빨리네요. 네. 그림을 계속 그려서 올리고 있었고요. 사진이 합성을 해서 이런 위치에 이렇게 타투를 하시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걸 올려놨더니 손님이 의뢰를 하셨고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분이랑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작업도 잘 됐고요. 첫 작업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도 꽤 빨리 일정 궤도에 올랐던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노는 것처럼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업인 타투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주는 것보다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일수가 적어서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말에만 하셨다거나? 네. 주말에는 토요일만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참 다행인 거는 제가 업무를 못 끝내면 대리님이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 패가 필요했군요. 아, 그러네요. 치밀하시네요. 치밀하게 했던 건 아닌데 그 상황이 참 잘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저희 팀장님이셨고요. 망해도 같이 망하고요? 네. 초반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고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스무스하게 잘 연결이 되면 일을 하면서 사람이 왜 보수화되냐면 내가 처음에 잘해서 그걸로 성적이 계속 좋아. 그럼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냥 하던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작법을 한번 확 바꾸신 적이 있어요. 아, 네. 보통은 타투가 지금 불법인 이유 같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세대는 더 그랬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하냐 그러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경찰이 조직폭력배를 권고했습니다라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면 가장 빨리 이 사람들 조직폭력배야 나쁜 놈들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빠른 메타포 전달법이 상의를 벗겨서 등을 보여준 다음에 촬영을 하고 일렬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없는 칼과 자기들이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현금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신이라는 메타포는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해하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웠다. 어떤 게 실제로 소비자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강해 보이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일본 야쿠자 문화를 어떻게 흉내를 낸다거나 모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당시에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오시면 타투샵에서 처음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손님이 오시면 물어봅니다.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나보다 동생이네? 말 놓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에서 눌리면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런 걸 가르쳐야 할 정도로 제가 마주쳐야 되는 손님들은 좀 거친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의 작업자들은 기에서 눌리면 안 되는 거였군요. 거의 조폭이 오거나 그런 목적으로 오니까.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소비자들을 제가 기만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좀 짚어봐야죠. 랜덤하게 갑자기 이 업계에 들어온 사람이 그림을 갑자기 배워서 랜덤하게 손님을 받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당시에 체감하셨을 때 그런 분들이 올 확률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10분 중에 한 분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주는 임팩트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10%는요. 이게 뭐 인구 민족 구성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나 조금인 거지 고객의 10%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면 주인공이죠. 사실 개별 서비스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명 중에 한 명이면 커피숍이면 하루에 10번 보고요. 그렇죠. 헤어쇼이면 하루에 한 번 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XSFM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들을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이거 할까? 반찬이 몇 가지야? 이거 배는 부른가? 어?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고민 없이 도시락몰 여러 가지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모아 모아 한정수량 타임특가로 겟한다 도시락몰 MD가 추천하는 몰박스 선택 고민 없는 나를 위한 도시락 지금 바로 도시락몰과 함께하세요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몰 또 하나의 스폰서를 좀 돌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도시락몰에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많이 가입하셨나요? 도시락몰 저도 가입했고요 해야죠 오늘 도시락 왔잖아요 아 네 먹고 있어요 도시락몰 회원가입 혜택이 변경이 되었다는군요 회원가입 시 전제품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는데 이건 액세스몰 청취자에게만 제공을 하는 거죠 네 앱에서는 할인율이 압도적입니다 아 아니요 그냥 회원가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할인 쿠폰이 한두 장씩 나와요 아 그래요 그건데 앱으로 접속을 해서 가입해서 앱으로 접속해서 들어가면 쿠폰들이 더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휴대폰에 앱이 난립하고 있어요 할인 많이 해주니까 네 다 받다 보니까 게다가 앱으로 회원가입 시에는 3천원 할인 쿠폰도 추가로 줍니다 아 이거 못 받았는데 앱으로 안 했으니까 아 외부로 했으니까 회원가입은 늙은 사람은 외부로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경건한 업무라 그렇죠 근데 요즘 분들은 그냥 폰으로 하시더라고요 에이씨 앱으로 할걸 네 여기 앞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제가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배 쿠폰 생축 쿠폰 친구 초대 포인트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XSFM 쿠폰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전에는 쿠폰을 발급하고 사용해야만 XSFM 회원 등급이 되어서 가격의 1%를 할인해준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쿠폰은 사용하지 않고 발급만 해도 XSFM 회원 등급으로 변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 구매를 해야만 회원 등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쿠폰 발급만 해도 회원 등급을 XSFM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입만 해놓고 살 생각이 없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당장 살 생각이 없는 분도 등급이 변경이 되면은 XSFM 청취자 회원님 전제품 1% 할인 혜택 꼭 확인하세요 라고 팝업이 알려줄 겁니다 도시락몰 회원 가입 마이페이지 내 쿠폰 소셜 쿠폰 등록 쿠폰 번호 입력에서 XSFM을 입력하면 쿠폰이 발급됩니다 마이페이지 내 쿠폰 소셜 쿠폰 등록 쿠폰 번호 입력 메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5년 차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제가 타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행복감이 정말 그게 나라에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월급쟁이가 의도했던 대로 돼가니까 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작업을 했어요 집 옆에 조그만 작업실을 차려놓고 작업을 했는데 월급만 받던 사람이 작업 끝나면 현금을 받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쁨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하고 손님이 많아지면서 아 나는 내 천직을 찾았고 너무 행복해라는 그 행복감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돈과 자존감이 동시에 충족되는 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냥 조금 거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랑 작업을 여러 날 같이 하면서 내일 또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을 세네 시간 같이 하고 다시 헤어질 때 집에 가면서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와 나 이 짓을 언제까지 하지 그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 네 때려칠까 이 생각을 하고 한 몇 초 뒤에 정말 걷다가 걸음이 멈췄어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가 불과 며칠 전까지는 내 천직을 찾았고 너무 행복하고 난 이거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라고 생각하던 거를 네 어떤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때려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좀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일을 오래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하려면 특히나 내 아내나 내 어머니가 제가 일하고 있는 동안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아 내가 손님을 가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들이 불안해한다 라는 말씀은 신변의 위협까지도 각오하고 서비스해야 되는 손님 그리고 그 손님 때문에 일어난 일의 위협의 정도 상상할 수 있게 해요 어느 정도 일단은 저는 조금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게 저는 처음부터 아주 크거나 무서운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동료들의 사례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칼부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시죠? 시술자에게 네 실제로 칼부림을 해서 입원하신 분도 본 적은 있고요 극한 직업이네요 그쯤 되면 아니면 돈을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칼을 꺼내 들고 유유히 사라지신 분도 있으시고요 저한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있던 샵에 있었던 얘기 배웠던 샵에 있었던 얘기인데 카튼 업장에서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샵에서는 한 분이 그렇게 돈을 안 내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신 또 이렇게 몸 좋으신 손님께서 아 근데 어제 어떤 손님이어서 이러고 갔어요 라고 작업자가 얘기를 했더니 인상착의를 듣고 아 나 걔 알아 라고 하시면서 그냥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타투 작업자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한테 예쁜 타투를 해줘서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을 만나서 야 너 걔 돈 갖다 줘 얘기를 했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로 가게 되면 이 작업자는 청부폭력을 한 사람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이 좀 조심스럽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악당이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이 거칠기 때문에 그 행동과 맞물려서 무언가의 이벤트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저한테 잘한다고 하는 건데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 다른 업장 예를 들어 커피숍이라고 생각해봐도 보통 진상은 그렇죠 네 친해지려고 반말부터 하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거의 주된 산업재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특히나 그때는 산업재라는 개념을 못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상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오늘 길가다 멈춰섰어요 이건 큰 적이구나 나에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참 다행이었던 게 고민을 했는데 답이 빨리 나왔어요 뭔가 하면은 제가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말투하고 걸음걸이는 바꿀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사람이 가진 척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척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척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투나 걸음걸이는 척을 해봐야 다 보인다 어머님은 형사셨군요 강력계 중요한 원칙을 학교 가면 배우는 걸 네 그래서 그 말투와 걸음걸이라는 게 결국은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고 다행히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블로그나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블로그나 다른 홍보수단에 글을 올릴 때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진지하고 줄임 지금으로 치면은 줄임말들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음걸이와 말투란 겉에서 드러나는 요즘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라인에서 드러나는 자기 자신 네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자각 와우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에서 해답을 거기로 돌렸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블로그를 쓰면서 제가 제일 끝에 그때쯤입니다 그때쯤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음란 혐오 반종교적인 주제는 의뢰를 받거나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모든 포스팅에 하단에 제일 마지막에 써서 빨간색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 2년은 빈도수가 줄어가면서 그래도 거친 손님들을 가끔씩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손님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 점점 더 진중해지고요 네 아 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한국은 동네에서 이렇게 동네에 유명한 타투샵을 찾아가는 문화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뒤져보고 작품이 좋아 보이면 온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국내에서 넘어가기도 하는 뭐냐면은 저는 뭐 그 타투를 안 받아 봐서 모릅니다만은 어릴 때 이제 뭐 머리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닐 때 드레드 전문샵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머리를 따주는 샵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몇 군데의 홍보자료를 보고 찾아가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 하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많이 운영하시는데 블로그 밑에 별표 하트 이렇게 있고 무슨 뭐 형님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뭔가 그 나이트 웨이터의 영업 방식처럼 네 보면 여기는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요 내가 고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시술자와 싱크를 못 맞출 것 같아서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죠 네 이 지점은 되게 당연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겠군요 부분일 수도 있겠군요 피디님 말씀하신 싱크가 맞는다는 부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같은 목소리로 고리타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고리타분함이 좋은 손님들만 오세요 그렇죠 제가 힙하고 트렌디하고 혹은 뭐 허세스럽고 그러면 네 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만약 굉장히 허세스러운 사람인데 작업을 잘하면 힙서들이 몰려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상대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말투가 그렇지 않은데 인터넷에 그런 말투 쓰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체를 제 SNS에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꿈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네 출근을 하면서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은 나랑 맞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다만 고객이 충분한 어떤 사람이 내 캐릭터를 가지고 나와 맞는 고객들을 고를 수 있다면 그가 영향력이 생기면 그보다 실력이 좀 더 없는 사람들도 고객을 고르기 시작하겠죠 그 방법이 통했으니까 네 그러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비자와 서비스하는 사람 모두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겠죠 한국은 절대 반대로 하죠 모든 사업장이 네 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지 무슨 소리야 손님이 왕이다 네 그걸 버렸군요 네 근데 당시에 지금이야 뭐 뭐냐고 확장이 되었는데 당시에 뭐 혐오적이거나 성적이거나 반종교적인 도안을 빼면은 사실 많이 소비자가 없었던 시대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우리가 다 듣지 못한 거예요 반만 들은 거예요 그 블로그에 그릴 쓰는 투가 바뀌었어요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고객에게 근데 그림은 왜 바뀌었습니까? 그림이 바뀌었다는 거는 아마 PD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이 바뀌었다는 시기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아마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손님의 군이 결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손님들의 요구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 그건 또 소비자들이 개척해내는군요 알아서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만 가지고 십몇 년간 일을 해올 수는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그럼요 손님들이 오시는 이전에는 보통은 타투하면 남성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때 그분들의 직업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었다면 제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취하고 나서는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뀐 게 여성분들이셨고요 여성의 숫자가 늘었다 네 여성이 많았고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제가 여기 무서운데 아닌가 봐 라는 인식을 심어줬군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작업을 하다 보니 제자가 생기고 제자도 저처럼 작업을 하고 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씩 늘어나면서부터 그 씬이 저 때문이 아니라 저랑 같은 작업자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늘어나는 걸 제 눈으로 본 순간부터 정말 10배 100배 1000배씩 이 시장이 커지는 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청하는 작업대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시작은 제가 손님들의 군을 어느 정도 한정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요청하시는 것들은 이후에는 제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그림들이 좀 밝고 명랑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아름다운 그림들을 요청을 하시기 시작하셨고요 본인이 손님을 걸러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턱이 낮아진 거네요 네 어떤 사람에게 문턱이 높아졌고요 그렇죠 제가 2012년에 이 방송을 하고 몇 달 사이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도희님이 말씀해 주신 아 나는 청취자를 고르고 있구나 그냥 어느 순간 자각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청취자를 고른 거구나 근데 더 신기한 경험은 청취자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고른 듯한 청취자들이 알아서 저를 끌고 가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7년 됐거든요 7년 동안 혼자 아이디어로 방송 못 만들어요 근데 청취자 숲에서 노조를 만들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김민아를 불러주세요 그렇죠 손 이상은 왜 안 나와요 알아서 갈 길을 내줘요 이 시너지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물론 저는 거기까지가 다입니다 저처럼 하는 사람은 우리 업계 없습니다 여튼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방송을 듣는 민족주의자는 없으시겠죠? 라는 말이라든가 그래서 늘 신기해하잖아요 가끔 민족주의자들 댓글 달 때 이 사람은 왜 들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청취자분은 없으시겠죠? 라는 말이 종종 나오잖아요 저는 방금 되게 깊은 이해를 얻었는데 청취자분들은 또 그럴 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탄이 나와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소비자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키우겠다는 선택을 많이 해요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이러면서 형들이 충고하죠? 넌 너무 약해 이러면서 근데 반대의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해야겠다 그러고도 돈을 벌어야겠다 물론 제가 나중에 내일쯤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돈인데요 돈을 잘 벌면서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얘기에서 돈은 사이드가 아니에요 메인이지 바뀌진 않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중요한 건 나를 이 노동에 헌신하게 된 나를 온전히 보호해야겠다는 선택을 한 다음부터 고객들의 얼굴이 바뀌었고 문화가 다른 고객들이 왔고 그 고객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맞습니다 그러면 노동권을 획득하려다가 그림이 바뀐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법이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작법이 그대로 수출됐고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날 길에서 멈춰서신 순간 향후에 한국의 씬의 그림이 많이 바뀌었군요 너무 빨아나? 그렇죠 그냥 멈춰서서 이제 나는 손님을 골라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케이타투가 보죠 그 백배 주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백배 천배 시장이 늘어나는 걸 몸으로 경험했다 네 시장의 변화를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방금 하신 말씀에서 연결되면 제가 멈춰서는 순간이 아니라 저처럼 직장과 이걸 병행하지 않는 제 제자가 한 분씩 생기면서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잘하기 시작했어요 더 잘하고 아 그 제자로 알려주신 분들 팔로워가 더 많고 그렇더만요 보니까요 네 그 친구들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나중에 아마 해야 될 얘기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시기 질투심도 생기고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아 내 밥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 덕분에 내 손님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시인이 백배가 커졌네 이 두 명 때문에 또 세 명이 되니까 어? 이백배가 아니라 천 배가 커졌네라는 거를 정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몸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의 작품이 고객들과 합의로 함께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가 없던 고객을 창출했다 네 이거는 산업적으로 말하면 또 다르게 하면 이 시장이 있었던 거네요 세상에 잠재적으로 네 할까 말까 타투를 해볼까 말까 저게 예뻐 안 예뻐라고 고민하시던 분들이 뭐 어떤 저 말고 어떤 여성 작업자가 너무 아기자기한 타투를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에이 몰라 하자라고 들어오는데 그게 한두 명씩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몸으로 느끼기는 천 명 이천 명 삼천명씩 불과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 제자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될 때 갑자기 수천 명의 손님들이 몰려온다는 거를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시장이네요 네 타투의 재미있는 지점이군요 몸에 하는 거고 네 꽤 중요한 거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되게 많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란 안전지향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 같은 손님 위주로 따라가죠 네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자 시술자가 고민하던 손님들이 잠재고객에서 고객으로 변했다 해외에 진출하셨을 때 본인들이 의욕적으로 오퍼를 한 겁니까 콜이 들어온 겁니까 100% 콜입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처음으로 해외에 콜을 받고 진출하던 시절 조금 별개의 얘기부터 시작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외국에서 저희 작업을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는 한국에서만 잘하고 있었고요 외국에서는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를 거의 모르고 있던 시기에 블로그에 글 쓰는 게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블로그라는 네이버 블로그라는 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지만 거기에 괜찮은 컨텐츠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글을 굉장히 성의있게 써야 해요 검색어에 걸리고 네 블로그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심지어는 타투는 불법인 경우였기 때문에 모든 타투 작업자의 블로그는 다 블락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블락을 전혀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유일한 작업자가 저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타투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문신이 아니야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인간이 걸을 때 생기는 일이죠 네 혼자 좀 다른 건 그걸로 앉혀줘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단 한 번도 블락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인이 많았고요 그래서 블로그가 참 사랑스러웠는데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체력이 많이 뺏기다 보니 네 한 6개월만 블로그를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되게 어제 오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뭐 왔어요? 방송에 껐지 편집하거나 왜? 편집하셨던 걸로 알겠어요 XSFME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우란다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인스타그램으로 갈아타면서 블로그에 써놨어요 제가 당분간 블로그를 쉬겠습니다 6개월 정도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인스타그램에 올릴 텐데 인스타그램 한 장씩 쉽게 올릴 수 있으니까 당일날 한 거 찍어서 당일날 올리고 더 빠르게 피드백 드릴게요 라고 글을 남기고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설명도 필요 없죠 인스타는 네 그날 제가 느꼈던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은 인터넷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말로는 네이버는 인터넷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망 우리가 북한 인터넷, 중국 인터넷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웨이보 이거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관계자들한테는 네이버 블로그는 가두리 양식장처럼 보였다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그거를 검색 허용을 안 하죠 다른 플랫폼에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작업을 외국인들이 본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에게서 네이버에서 안 찾아오죠 네이버로 오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나니까요 말을 뺐더니 유니버설 랭귀지가 됐군요 한국어만 쓰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어찌됐든 빨리 얘기하면 결론은 지금은 제 손님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고요 그러면 외국을 나갔다 오셔야겠네요 외국을 나가도 되고 지금도 한국에서 제가 사는 모든 손님의 50% 이상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에서 받으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예 돈 싸들고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여름 휴가비 전체를 싸들고 한국에 타투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플랫폼의 변화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운이 항상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반에도 잘 됐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갈아탔던 시점이 가장 좋았던 시점입니다 아무도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할 때였죠 그때 작업자가 그때 건너가면서 지금의 기반이 생겼던 거고요 그때는 맞아요 인스타로 홍보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 영화 편집 기법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타투이스트들은 노동환경상 주로 멀리서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적으로 그 아주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같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자기 주변의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같은 게 아까 쓰신 체감이라는 단어의 의미겠군요 플랫폼을 바꿨더니 또 시장이 이만큼 느네 네 난 앉아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변화라는 거죠 네 아예 해외로 초청받아서 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네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는 외국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컨벤션이라는 타투 컨벤션이라는 행사가 다 있어요 네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웬만한 도시에는 자체적인 타투 컨벤션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벤션이 있으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으로 소청이 와서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아니면은 비행기 값을 대줄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와 진짜요? 와서 실술해달라고? 네 비행기 그러니까 그 이동 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 손님은 이코노미에 대어 보내지 않아요 제 경우는 아닌데요 중국 손님 중에는 자기 전용기를 보내서 타투이스트를 태워서 상하이로 불러들여서 작업을 하시는 손님도 있으세요 본인이 보시기에 온 세계가 동일하게 이런 트렌드를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작가들이 특히나 이런 대접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한국의 작가들이 독보적으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독보적 그냥 조심스러운 견해로는 쓰실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압도적? 네 정말 압도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고요 한국 작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텐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불법이다 보니 저처럼 음성적인 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혹은 불법이라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존에 없던 장르를 선택하게 되고요 새로운 손님을 찾기 위해서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다른 작업자들이 겪지 않았던 장르들이 한국에서 시작이 된 경우에요 K타투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들도 사실 K타투란 말 절대 쓰지는 않아요 나 부끄럽죠 네 그래서 K타투란 말 절대 쓰지 않는데 언론사에서 한번 썼더라고요 몇 번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외국인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속상한 거는 불과 1년 혹은 2년 전만 해도 이런 장르의 작업은 한국 작업자들의 전유물이고요 어디에 가도 다른 작업자들은 하지도 못하고요 오로지 서울에서만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타투들이었어요 하긴 다른 나라는 이게 역사가 길다 보면 시장 자체가 고착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기가 더 힘들겠네요 제가 지금 이해에 이해를 거듭하고 있는 게 전 정말 하나도 몰랐잖아요 근데 내가 타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정말 휴가 일정을 줄여서 거기에 쏟아붓고 싶겠네요 평생 가는 거니까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 문화가 가장 피크를 쳤던 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제일 잘 나가고 있고 문화가 정말 황금기를 맞았을 때 외국처럼 변변한 컨벤션 하나 만들 수 없고요 저희들끼리 그 문화를 드러내고 즐길 수도 없는 거예요 법 바깥에 있다는 건 이런 의미군요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해외 컨벤션에 심사를 나가면요 저희가 하는 장르 작업을 소비자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요 아시아권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는데 코리안 스타일 타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타투샵에 손님들이 오셔서 홍콩이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샵에 손님이 오면 혹시 여기서 코리안 스타일 타투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비즈니스 감각이 좋은 타투이스트들은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배워가는군요 배운다고 사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손님처럼 와서 저희랑 같이 사진을 찍고 가요 아 그거 저거군요 선거기간이군요 아 그 저 박근혜 사진 합성하는 네 후보들 훨씬 정직하네요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네 아 그리고 사진 찍고 그걸 홍보에 실제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아 사진 걸어놓고 블로그에 걸어놓고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저희도 그 나라 가면 융승한 대접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네요 알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장르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해외 유명 도시라는 뉴욕 LA 아니면 가까운 데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에서 타투샵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한국 작업자들이에요 그건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아직도 그렇고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가장 세계에서 큰 샵들 가장 유명한 샵들의 메인 작업자들은 다 김씨씨 박씨들이에요 미국 맨하탄 가서 가장 큰 샵 찾아가서 니네 메인 작업자 제일 비싼 작업자 누구야? 그러면 한국에들 세 명이 앉아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작업자들이 한국인들이 손재주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네 여기저기 가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그냥 어찌 됐든 전 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높은 작업자들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초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컨벤션에 심사 초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난 9월에 브래드 피트가 타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비행기 값을 내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9월 달에 LA 갈 일이 있다 그래서 9월 달에 날짜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 와 그때 브래드 피트가 돈이 너한테만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한국 작업자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작업자들 중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국 작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브래드 피트 씨의 경우에는 지금 오픈해도 되니까 오픈하신 거고 사실은 클로즈들을 요건으로 조건으로 걸고 받고 가시는 셀럽들이 많죠 네 아주 많습니다 해외에 또 국내에도 그러니까 국내든 해외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오픈을 하셨거나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브래드 피트도 그렇고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 씨 네 네 네 네 그 어벤져스에 나오셨던 폼 네 그 멘티스죠 네 네 타노스를 재워주는 네 그분 같은 경우도 들어오실 때마다 네 들러서 작업을 받고 계시고요 네 이거는 제 사례고요 다른 사람 거는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죠 네 웬만한 해외 셀럽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왔으니까 이런 타투 받고 가야지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분은 아무도 모르시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한국의 타투 씬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신인 건 확실합니다 질문지의 다음 질문이 이쯤에 본인 잘나가는 얘기를 덧붙여달라였는데 쓸모없으셨습니다 네 네 네 이쯤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뵐 때부터 띄꺼웠거든요 방송용어로는 꽤나 쓸 수 없는 대로 말해버렸네요 제가 감정에 복받쳐서 왜냐하면 저는 처음 본 사람인데 그렇게 유명하다잖아 그래서 더 이상 본인 자랑은 못하게 하겠고요 저는 이런 걸 읽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신기하네요 사실 지난번에 작업실에서 뵀을 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듣고 새로 느낀 점이 있다면 이 업계가 도희님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분들의 참여로 그리고 우리는 아까 그런 것도 증명할 수 있었죠 고객들이 참여한 탓에 고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탓에 두 번 정도 분기에 엄청나게 중앙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리워드는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그 다른 어떤 나라의 다른 어떤 업계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정도의 리워드가 있었어요 근데도 지금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변화를 해주게 할 도구 혹은 새로운 분기로 노동조합을 생각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냥 잘된 소상공인 인터뷰였고요 네 아니 왜냐하면 타투에 대한 이해가 PD님보다 적으신 네 청취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바닥인데 네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시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독특한 소상공인들의 모임은 어떻게 노동세력이 될 수 있는가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